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내홍이 심화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친명대 비명, 개파 갈등과 또 초선 비례의원들이 동료 의원 지역구에 속속 출사표를 던져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기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 논란이 텃밭인 호남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 광주 광산갑 의원이시죠. 이종빈 의원이 호남 친명 12인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친명, 진명, 찐명, 비명, 반명 이게 무슨 짓이냐. 죽을 각오로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12개 지역구에 친명계 출마자 얼굴과 이름이 올라온 리스트입니다. 현역은 김의겸 의원이 유일하고 나머지 11명은 이재명 대표 특보 등 원의 측근들이죠. 이 의원 지역구엔 대장동 성남FC 변호를 맡은 박균택 특보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강의원 특보, 양부남 위원장 등의 이름도 있고 이석형 예비 후보는 아예 저는 찐명입니다. 이런 웹자부를 돌렸는데 한쪽이 친명을 자체하니 아무리 당을 위해 싸워도 비명 이미지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토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타이틀을 단 원의 친명계 인사들이 여론조사에서 약진하자 현역 의원들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호남의 특성상 예선전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친명, 비명 구도에 대한 당내 반발이 향후 경선이 본격화되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호남 친명 리스트 파문,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인데요. 먼저 김용규 의원님, 상식적으로 보면 후보가 자신의 경쟁력을 상품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런 편가르기 식으로 선전을 한다는 게 좀 퇴행적 현상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옛날에는 다 당대표나 혹은 여당에서는 대통령하고 가까이 사진 찍는 용도가 있었죠. 다 한편으로 보면 이해를 한다 그러면 다 나는 당대표하고 친해. 이렇게 얘기한 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모습인데 이번에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놓고 상당히 그걸 제가 생각하는 그전에도 그런 게 있기는 했대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정말로 공직 후보자 되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만 걸려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은 당대표는 정청례 의원의 말에 의하면 공천장에 이재명 대표 도장 찍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도장 찍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하고 특보 도장 찍은 게 바로 공천장과 같은 거예요. 지금 공직선거 지금 당에 말하자면 공심위가 구성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다 이렇게 내려와버리고 또 강성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민주당의 공천은 다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벌써 양대표들이 그러니까 총리들께서도 문제제기했던 최성시장이라든지 또 시흥시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당정협의에 협조 안 했다. 혹은 경선도 안 됐는데 경선 불복종 이런 꼬리표를 말도 안 되게 달기 시작하면 이미 당은 쪼개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 이게 리스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봐야 될 게 호남의 여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호남인데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를 조금 조금씩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점해 가느냐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 교수님.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진박 간별하다 폭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당시에 청와대하고 당대표하고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영도다리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과거를 빗대어서 이번 사건, 이번 이용빈 의원이 올린 퍼스트를 보면 굳이 같이 비유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당 경선에서 누가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빈 의원이 보기에 12명이 굉장히 경쟁적인 후보자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하고도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올려간 사람들은 나쁠 것도 없지만 내가 언제 이재명이라고 표현했느냐라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호남당인데 호남당에서 특정인이 계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비명이든 반명이든 그러면서 또 반명을 표방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낙연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낙연계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삶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친명, 비명과의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보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균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광주방송에서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굉장히 퍼스넬리티가 훌륭한 분이고 경력도 출중한데 이런 분들 민주당에서 자꾸 와가지고 경선 붙여가지고 말이죠. 특혜를 주면 안 되겠죠. 좋은 사람을 발탁을 시켜서 호남에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호남에서는 그동안의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일방적으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영남당이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더하지 않습니까? 비율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득표율이 나오는 데가 지역사회인데 호남의 많은 보수진행인사들도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친명계가 됐든 좀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정치의 1번지 아닙니까? 호남이. 저를 화끈하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정 변호사. 이용빈 의원은 사실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탄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친명식인 포스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해당 지역구에 이 포스터에 박균택 변호사가 지금 같은 지역구에서 후보자로 지금 아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칭찬했던 분인데. 저는 박균택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 괜찮다고 들었어요. 굳이 친명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용빈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친명이세요. 굉장히 이재민 대표랑도 친분이 있으시고 이재민 대표와의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등이 그러니까 이용빈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자기도 친명인데 오히려 이렇게 포스터를 돌려서 같은 지역구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친명 논란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친명, 비명, 오히려 찐명, 반명 이런 걸로 해서 망한 걸 우리가 똑똑히 봤잖아요. 2016년도에 친박파리, 오히려 친박연대라는 당까지도 생겼었어요. 무소속연대 해가지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그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공천 실수로 인해서 선거를 망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 말고도 제가 아는 포스터만 해도 몇 가지 버전이 돼요. 찐명 버전도 있습니다. 오히려 친명에서도 자기들은 더 찐명이다 해가지고 찐명 버전도 있어요, 포스터가. 근데 그게 옳을까요? 그걸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가 아, 진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어떤 당선된 사람이 자기와 같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지 이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잘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냥 오히려 친명파리를 한다거나 친명파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다른 거 그러니까 자기 이재명 대표와 친한 거 말고 어떠한 장점을 내세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현명하십니다. 단순히 이재명 대표 이름만 팔아가지고는 이분들에게 표를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치 개혁에 관심이 많고 앞장서서 지금 신당, 창당 준비원장을 맡고 계신 신은규 변호사는 이런 일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정당의 생명력이라는 책도 있는데 지금 정당이 생명력을 다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고요. 냉정하게. 그리고 정당의 생명력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권력자가 줄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권력자에게 줄을 서는 정치인들 저는 둘 다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까 친박연대 말씀하셨지만 친박연대 2008년도에 이방호 사무총장이 친이게 칼을 들고 싹 다 잘라가지고 친박으로 다시 돌아온 거고요.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니까 또 친박파리 하다가 보수가 망한 거거든요. 민주당은 당명에도 민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하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고 그분들이 선거에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내 사정을 보면 누가 누가 더 당대표와 친한가? 쉽게 말해서 권력자와 누가 더 가깝냐 경쟁을 하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지금 내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자기 광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의 이름도조차 팔지 못하고 앞에 그냥 친명, 찐명이라는 권력자와의 친분을 제일 전면에 내세우는 이 현실이 정말 정당의 생명력이 사라진 것도 맞지만 이분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매우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탑다운 방식의 권력자들이 말 잘 듣는 사람 내려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 개혁과 정치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는 바텀업으로 정말 민심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꿔야 된다.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